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릴 종목 신성 델타테크구요. 현재 14만 5천원 위치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상한가를 도달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러한 납북자리 초록철회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셨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자 어제 제가 초록철회 분명히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가짜 사이트 아니다. 가짜 사이트 아니고 주가 조작 아니다. 그리고 뭡니까? APL에 이미 등재가 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중복이 안되려고 APS에 다시 한번 철회한 다음에 재등록을 하려는 내용이다. 이거 전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수정기한이 2월 16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APS에 재제출을 하려고 이러한 내용들 수정을 하기 위한 수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 철회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제출을 하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APS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적으로 게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3월 4일 그대로 진행한다고 나와있구요. 월요일날 오전 8시에 그대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내용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잠깐 내용 한번 보실게요.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기한이 지났단 말이죠. 2월 16일.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을 철회를 하고 철회를 하고 일단은 APS에 다시 한번 재제출을 할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가짜 사이트 아니고 주가 조작 아니다. 뭐 CCS에서 뭐 이제 신성 델타테크에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눌렀다. 주가 조작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아니구요. 신성 델타테크 어쨌든 LK99라는 재료를 힘입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기 전에 자 APS 학교에서 연락받았다고 지금 김연탁님의 이메일입니다. 자 사과했고 원래대로 복구시킨다고 한다. 48시간 걸리니까 그동안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걱정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합니다를 전해주십시오. 이제 정상이 되었습니다. 김연탁 드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신성 델타테크 걱정 많이 하셨겠지만 절대 그럴 필요 없다. 제가 이렇게 최초 공개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LK99 신성 델타테크에 있어서 지금 많은 유튜버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추측만 할 뿐인데 그냥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게재되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 최초로 안내를 드리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팩트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 주문철TV를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 다시 한번 매수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실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해주면서 우리가 목표가는 대체 어디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전부 다 안내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좀 시청해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히든 종목 받아가셔서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성 델타테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LK99라는 재료를 동반으로 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점 대비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14배까지 올랐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매물박스가 많이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추세에 있어서는 상단 구간에서 내가 매집을 했다고 해서 내 가격이 8만원에서 10만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가격을 생각해서 우리가 앞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저점에서 이렇게 물량이 장악되어 있는 이러한 저점 장악에 대한 패턴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세력들이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에 있어서 굉장히 관여를 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끝도 없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저점에서 미리 장악을 해놓고 저점 장악 패턴을 보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상승 추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 장악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 장악 상승 장악 이렇게 장악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저점에서 몰래 매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단 구간에서 흔들기를 시전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패닉셀이 발생되는 부분, 개인들의 툼의 흐름이 나오는 부분을 전부 다 외인과 기관이 다시 한 번 받아 먹는다. 이 내용이 뭐다? 손맡김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흔들기를 하면서 횡복권을 만들었다가 하락 추세를 연이어서 세 번 만들다가 지금 4만원 부근에 이렇게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다시 한 번 낙폭자리로 좀 이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지 역할을 못했죠. 아무런 역할 수행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의도된 주가 눌림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지지선이고 지금 자세히 좀 보시면은 이렇게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지지 라인을 보이려는 이러한 형성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회복을 못할 것처럼 낙폭 흐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 여기 3만원 부근 여기에 바닥라인을 갑작스럽게 설치를 해놓고 왜? 여기에는 애초에 하단 구간에는 매물 자체들도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하단 구간에 수급이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3만원 부근에 바닥라인을 한 번 만들어 놓고 다시 한 번 같은 자리에 매수세를 붙여버립니다. 이때가 정확히 12월 15일이었습니다. 잠깐 보실게요. 12월 15일 날 시가가 32,150원이었는데 이때 수급을 잠깐 한 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12월 15일 잠깐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때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3만원 부근에 강력하게 매수세를 붙여주는 이러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삼각수렴 자리에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이없게 의도된 주가 눌림 이후에 다시 한 번 바닥라인이 형성이 되는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뭐다? 산정할 수 있는 제2의 최저점이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제가 문자로 뭐라고 보내드렸습니까? 자 신성 델타테크 32,500원 부근에서 매수하셔라. 지금 이 타이밍 뭐라고 했습니까? 12월 1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15일날 신성 델타테크 32,500원 부근에서 LK99 재검증 이슈가 있고 중국 초전도태 시연이 있으니까 박스권 하단 및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여기에서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까지 전부 더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상승 추세를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32,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 아직까지도 매도가를 안 드렸습니다. 왜? 추세가 안 깨졌으니까 추세가 안 깨지니까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 지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32,500원 부근에 매수해서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던져도 약 5배 가까운 수익이다. 4.5배 정도 수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이러한 매수 타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그냥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추후에 목표가는 어떻게 또 설정을 해야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매도가를 못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설정을 하려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한번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또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세가 꺾이지는 않는지 역배율로 넘어가지는 않는지 이 평선의 자리는 잘 지키고 있으며 수급은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010-5073-8568번에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무상으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부분은 제일 필요하실 거고 혹시라도 내가 신성 델타테크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비중이랑 평당가도 같이 보내주신 분들은 분석도 좀 한번 도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올라타시면서 매집을 하셨으면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재매집을 통해서 이 수익을 극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비중을 약간 높이더라도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한 이러한 가격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또 공유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서 비중이랑 평당가도 같이 한번 보내주시면 전부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잊지 마시고 010-5073-8568번으로 신성이라고 그냥 문자 두 글자만 남기셔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 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